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 13곳 기관장들로부터 사직서를 부당하게 제출받고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에 개입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이렇게 청구했습니다.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제심사는 이르면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.